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3부, 내적인 위로에 대해 제11장, 마음의 욕망을 검증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희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원희민의 음성으로는 자유가 없 rzeczywiście 제1고 하나님의 지속 불과 방향으로 대신할 것입니다. 원희민의 음성으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원희민의 음성으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민의 음성으로 신뢰는 것입니다. 원희민의 음성으로는 자유가 취á해서 제1고1 아래에 대해 제2믹부한 것입니다. 원희민은 since 1.8 sind 5.8 원희민에게 세2믹부한 것입니다. 원희민에게 세2믹부한 것입니다. 원희민에게 세2믹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sometimes는 이건 때때로 하는 부사죠. 때때로, indeed, 정말로 it is needful 했는데, needful이란 말은 필요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시 형식주어로 쓰였고 to use, 또, and to strive, and not to consider 이게 이제 형식주어에 대한 진짜 주어가 되죠. 그래서 to use violence say it is needful to use violence라는 단어 자체는 폭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는 게 때때로 정말로 필요합니다. 좀 난폭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마저 봅시다. manfully, 그래서 이제 부사로 장부답게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장부답게, 또, to strive against the sensual appetite. strive는 분투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against sensual, 이거는 유격의, 그래서 관능적인 유격의, appetite는 욕구죠. 그것에 맞서 분투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and not to consider, consider는 생각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what은 뭐 뭐 하는 것 이런 뜻이니까 the flesh, 육체가 may or not will, 원하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좀 처음부터 다시 보십니다. sometimes, 때때로, indeed, 정말로 it is needful, 필요합니다. to use violence, 이렇게 난폭하게 사용하는 것이 and manfully, to strive against the sensual appetite. 이렇게 관능적인 욕구에 맞서 분투하는 것이 and not to consider what the flesh may or not will. 육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but rather, 그러기보다는 strive after 하면 strive after this 이것을 따라 추구하라. 즉, 뭐냐면 that it may become subject subject는 복종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종하게 되는 것 however unwillingly 자, 이게 unwilling라는 말은 내켜하지 않게 이런 뜻인데 however, 앞에 붙어서 양보 구문이에요. 아무리 내켜하지 않을지라도 to the prospect, 심령에 이렇게 복종하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도록 하라 라는 얘기였죠. and for so long 그리고 for so long 그토록 오랫동안 it ought to be chastise 되는데 be chastise 하면 겸책받다 이러네요. 벌받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징계를 받아야 되고 and compelled to undergo slavery compelled 앞에 be 같이 연결돼서 강요받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to undergo slavery undergo undergo 라고 말은 겪다 경험하다 slavery 종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종살을 겪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에요. 언제까지요? even until it be ready for all things 그래서 all things 모든 것을 위해서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또 and learn to be contented contented with little 했는데 be contented 하면 만족해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with little 적은 것에 만족함을 배울 때까지 또 to be delighted with things simple simple 단순한 단순한 것에 be delighted 기뻐할 때까지 기뻐하는 걸 배울 때까지 또 and never to murmur murmur 라는 말은 불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t any inconvenience 불편함이죠. 그래서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을 그때까지 그럴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계속 꾸질함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좀 더 우리 스스로를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항상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